몬테크리스토 백작 빌포리는 당글라르 부인과 만난 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오태우 별장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경의를 캐기 시작했다. 빌포리는 경찰에 연락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아무도 모르게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이틀 뒤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 내용을 알려왔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요즘 파리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파리에 머물고 있는 영국인 윌모경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 시칠리아 사람인 부조니 신부와 가까이 지내고 있음. 빌포리는 다시 윌모경과 부조니 신부가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했다. 조사 내용은 다음 날 저녁에 보고되었다. 부조니 신부는 한 달 예정으로 파리 상시르피스 사원 뒤에 있는 조그만 2층 집에 살고 있음. 방에 책이 가득한데 하인의 말에 따르면 몇 달씩 책 속에 묻혀 지낼 때가 많고 여행을 자주 한다고 함. 윌모경은 폼테누 생조르가에 살고 있는 영국인 여행가임. 프랑서를 할 줄 알면서도 영어로만 말한다고 함. 다음 날 부조니 신부가 거쳐하는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경찰 국장의 명령으로 찾아왔다는 남자는 부조니 신부에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간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자코네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코네시라면 저와는 절친한 사이죠. 그는 몰타섬의 조선업자의 아들이랍니다. 집안이 굉장한 부자지요. 그럼 어째서 자신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돈으로 귀족착의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몬테크리스토 섬을 사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코네시는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특히 동방의 여러 나라에서 자선을 베풀거나 커다란 공운을 세워서 많은 왕실로부터 훈장도 여러 개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불쌍한 노예들을 여럿 구해 주었지요. 그렇군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백작을 좋아하겠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백작과 친구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답니다. 다만 딱 한 사람만은 백작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윌모으경입니다. 두 사람은 인도에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크게 한 번 싸웠던 모양입니다. 그럼 혹시 무슨 목적으로 오태우 별장을 구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병원을 지으려고 그랬을 겁니다. 훌륭한 시설을 갖춘 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지요. 빌포리는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는지 잠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만 가봐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신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곧바로 윌모으경의 집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한 시간 뒤 빌포리는 윌모으경의 저택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잠시동안 응접실에 앉아있자 윌모으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국장께서 보내신 분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빌포리는 신부에게 했던 이야기를 반복했다. 자코네와 나는 인도에서 서로 적이 되어 싸웠습니다. 그 전쟁에서 자코네는 포로가 되어 영국으로 이송되던 중에 배에서 탈출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소.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되었지요. 그 후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가했다가 운 좋게도 은광을 발견했소. 지금 그의 막대한 재산은 전부 은광의 수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 은광의 맥이 고갈되기만 하면 그놈은 금세 알거지가 될 거요. 윌모으경은 경멸이 가득 찬 말투로 몬테크리스토를 비하하기 시작했다. 그럼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프랑스에는 왜 온 겁니까? 그야 물론 한몫 크게 잡아보려는 심산이겠지요. 녀석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윌모경께서는 혹시 오태우 별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십니까? 뭐 호텔이라도 지으려는 생각이겠지만 잘 될 리가 없을 거요. 암 잘 될 리가 없고 말고. 듣자 하니 백작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싫어하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나는 이미 그와 세 번이나 결투를 했습니다. 녀석은 내 절친한 친구의 부인을 유혹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놈 아닙니까? 윌모경은 좀 더 백작을 욕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빌포르는 더 이상 알아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윽고 빌포르를 실은 바차가 집앞을 떠나자 윌모경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금발머리와 턱수염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거울 속에는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얼굴이 나타났다. 부조니 신부와 윌모경은 변장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었던 것이다. 한편 부조니 신부와 윌모경을 찾아왔던 남자가 타고 있는 마차는 빌포르의 집 앞에 멈춰섰다. 그 남자는 변장한 빌포르였던 것이다. 빌포르는 휴일 날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빌포르는 서재의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한 후 안락의자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 암담한 두려움 속에서 지내게 한 과거의 비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해 보았다. 빌포르는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비밀 노트로 살아오는 동안 그의 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자신만 알 수 있는 암호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수가 놀랄 만큼 많아졌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의 미소는 산 정상에 서서 그동안 고난을 견디며 올라온 산뽕우리와 험한 길을 내려다보는 여유로운 미소 같은 것이었다. 노트 속 이름을 훑어보던 빌포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적들이 그 비밀로 나를 파멸시키고 오늘날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만 있었을 리 없지. 햄릿의 말대로 깊이 묻혀있던 것들이 갑자기 지상으로 소리를 내며 나타나서 미친 듯이 공중으로 달려가는 수가 있지. 하지만 그런 건 그야말로 스쳐가는 섬관과도 같은 것이지. 오태유 별장 얘기는 분명 그 코르시카놈의 입에서 부존이 신부의 귀에 들어갔을 테고 그 신부는 또 누구에겐가 그 얘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드린 몬테크리스토가 진상을 확인해보고 싶었을 거다. 그런데 그자가 왜 그 진상을 확인하려고 했을까? 빌포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일어났다. 외국인인 그가 생전 처음 찾아온 프랑스에서 무엇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해보려고 했을까? 무존이 신부와 윌모으경 그러니까 그의 친구와 적이 되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으나 단 하나 뚜렷한 사실은 몬테크리스토와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점이다. 여름 무도해 한창 뜨거운 계절 7월 몰세르 저택에서는 여름 무도해가 열렸다. 파리 사교계에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막시밀리앙 모렐도 알베르의 초청으로 파티에 참석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나 막시밀리앙의 시선은 오로지 한 여인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 여인은 마치 인사하듯 물망초의 꽃다발을 입술에 갖다대며 막시밀리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발랑틴이었다. 막시밀리앙도 손수건에 입술을 갖다대며 발랑틴을 응시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으나 넓은 홀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홀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잠시 잊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홀려 있을 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홀 안으로 들어왔다. 홀 안에 사람들의 시선이 단번에 몬테크리스토에게로 향했다.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와 창백하면서도 맑은 얼굴 우수의 잔눈길과 우아하면서도 차가운 경멸감을 담고 있는 그의 입술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사실 몬테크리스토보다 더 멋진 남자들도 얼마든지 있었으나 몬테크리스토에게서는 비교하기 힘든 부드러움과 불굴의 의지가 느껴졌다. 더욱이 몬테크리스토의 뒤에 신비스러운 거대한 재산 또한 파리 사교계가 그를 주목하는 이유였다. 몬테크리스토는 사람들의 시선을 헤치고 몰세르 부인에게로 다가갔다. 꽃으로 장식된 벽난로 앞에 서 있던 부인은 벽에 걸려 있는 커다란 거울 속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에게로 돌아섰다. 부인은 백작 쪽에서 먼저 말을 걸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몬테크리스토는 몬테크리스토대로 부인 쪽에서 먼저 입을 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몬테크리스토는 자기 팔에 누군가가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탕글라르였다. 탕글라르 남자 저를 뭐 굳이 남작이라고 부르십니까? 탕글라르가 부침성 있게 말했다. 백작에서도 아시다시피 전 자기 같은 건 연두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알베르 자작 당신과는 다르지요. 당신에게는 그 자작이라는 자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탕글라르가 옆으로 다가온 알베르에게 말했다. 물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자작도 아니었더라면 저는 뭐 아무 가치도 없었을 테니까요. 남자께서야 설령 남작 자기쯤 없어지더라도 어엿한 백만장자시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아무도 평생 백만장자로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요. 몬테크리스토의 말에 탕글라르가 그 말에 저희가 궁금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프랑크 프루트의 백만장자 프랑크 운뜨 풀만 상사가 그 일렉했지요. 최근에 바산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탕글라르가 당황하며 물었다. 오늘 밤에 들어온 소식이지요. 저는 그 상사에 백만쯤 주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미리 들은 소문이 있어서 한 달 전에 집을 청구서를 냈었습니다. 이거 정말 난감하군요. 저는 거기에 20만 프랑의 어음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탕글라르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사의 서명은 5%의 가치밖엔 없게 되었습니다. 안 됐군요. 남자 이거 너무 늦게 알려주셔서 참 그 상사의 서명을 신용하고 벌써 지불해버렸으니 말입니다. 남자께서는 20만 프랑이나 손해를 보신 셈이군요. 백작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특히 앙드레아 카바르칸티시 앞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탕글라르는 여유로운 미소를 띄고 앙드레아 쪽을 바라보았다. 알베리는 몬테크리스토에게 인사를 한 후 친구들 곁으로 가고 탕글라르도 앙드레아 카바르칸티와 대화하려고 몬테크리스토에게서 떠났다. 몬테크리스토는 잠시 혼자 남게 되었다. 7월의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웠다. 하인들은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담은 쟁반을 들고 호울안에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도 쟁반이 자기 앞으로 오면 뒤로 물러서서 절대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들지 않았다. 몬세르 부인은 그런 백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부인은 백작이 쟁반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것을 보았다. 몬세르 부인은 그런 몬테크리스토의 모습을 보며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부인의 얼굴에는 일종의 결의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앞으로 다가갔다. 백작님 팔을 빌려주시겠어요? 신선한 공기를 쐬로 정원으로 나가고 싶군요. 그녀의 말에 몬테크리스토는 순간 몸이 휘청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잠깐 메르스데스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섬강 같은 것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부인은 그 순간이 마치 백년처럼 느껴졌다. 몬테크리스토의 시선에는 그만큼 무한한 생각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몬테크리스토는 부인에게 팔을 내밀었다. 메르스데스는 그 팔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동백으로 장식된 계단을 하나씩 내려갔다. 메르스데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함께 나뭇잎이 지붕처럼 덮인 보리수길로 들어섰다. 온실로 통하는 길이었다. 호란이 너무 더웠죠? 하고 부인이 물었다. 네 그랬습니다 부인. 창문과 덧문을 열게 하신 부인의 생각은 아주 좋았습니다. 몬테크리스토는 부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이렇게 얇은 옷차림이라 춥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되는군요. 제가 백작을 어디로 안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부인을 따라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온실로 가는 겁니다. 이 길 맨 끝에 있는 게 온실입니다. 몬테크리스토는 부인에게 뭔가를 묻기라도 하는 듯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부인은 어떤 말도 없이 길만 따라가고 있었다. 몬테크리스토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온실로 들어섰다. 온실에는 과일들이 가득 열려 있었다. 부인은 백작에 팔을 놓고 포도 덩굴 앞으로 가 사양포도 한 송이를 땄다. 백작님 이걸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메르세데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인 물의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포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시군요. 부인은 한숨을 쉬며 포도 송이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울타리에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를 땄다. 그럼 이 복숭아를 드시지요. 그러나 백작은 이번에도 똑같은 거절의 뜻을 표시했다. 이것도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부인의 어저는 복밭에 오르는 울음을 참는 듯한 괴로운 어저였다. 정말 슬프군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복숭아도 역시 포도송이처럼 땅바닥에 떨어졌다. 잠시 후 메르세데스가 물기를 머금은 듯한 눈으로 백작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백작 아라비아에선 한 지붕 밑에서 빵과 소금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은 영원한 친구가 된다는 감동적인 풍수비타지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프랑스지 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부인 프랑스에서는 빵과 소금을 나누어 먹지도 않거니와 영원한 우정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백작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닌가요? 몬텔크리스토의 가슴에 피가 울컥 몰려오는 듯 했다. 처음에는 얼굴빛이 창백해지다가 다음 순간 뺨이 달아올랐다. 갑자기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시선은 허공을 향해 헤매었다. 부인 물론 우린 친구지요. 그렇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조는 부인이 바라는 것과는 달리 차가운 어조였다. 부인은 고개를 돌려 신음하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백작. 부인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정원 안을 한바퀴 돌았다. 거의 10분 동안 말없이 걷고 있다가 부인이 갑자기 물었다. 백작께서는 여행도 많이 하시고 많은 걸 보시고 또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힘든 일은 많이 겪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가 슬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행복하시다는 그 말씀은 마음도 편안해지셨다는 뜻이겠지요. 지금의 행복은 지난 날 제가 겪었던 불행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결혼은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결혼을요? 백작은 몸서리치며 말했다. 그저 백작께서 오페라 극장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분과 같이 오신 걸 몇 번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산 노예입니다. 원래는 왕녀였죠. 제가 그 아이를 양녀로 삼았습니다. 그럼 혼자 사시나요? 혼자 삽니다. 인생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나요? 몰타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죠. 그런데 결혼하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가 퍽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혹여 제가 죽더라도 저만을 기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와 보니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을 했더군요. 이런 얘기는 스무살이 넘은 남자들에게는 하나도 신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를 당한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괴로워 했으니까요. 그저 그뿐입니다. 그랬군요. 그럼 그 여자를 그 후에 다시 만나지 못하셨나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요? 한 번도. 저는 그 여자가 살던 고장에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몰타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몰타에 있겠군요? 그럴 겁니다. 그럼 그 여자를 마음속으로는 용서해 주셨나요? 네. 여자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만요? 그럼 그 여자를 백작 곁에서 뺏어간 다른 모든 사람은 아직도 미워하시겠군요. 메르세데스는 백작을 바라보며 마주섰다. 그러나 몬테크리스토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메르세데스는 몬테크리스토에게서 물러나 뒤돌아 서서 몇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나 몬테크리스토가 꿈에 잠긴 듯 하면서도 애정어린 눈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메르세데스는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대었다. 몬테크리스토는 우수에 잠긴 눈길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빌포르 가족 며칠 뒤 빌포르 집안에서는 예기치 않은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다. 외손녀 발량틴을 보기 위해 파리로 오던 생매랑 후작이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죽은 이후 남편의 죽음으로 충격에 휩싸여 빌포르 집에 도착한 생매랑 후작 부인도 도착한 다음 날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빌포르 집안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빌포르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발랑틴과 프란츠 남작가의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빌포르는 발랑틴이 막시밀리안 막시밀리안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귀족도 아니고 막대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일개 장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다. 더욱이 아버지인 느아르티의 백작이 신손녀 발랑틴과 프란츠 남작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 빌포르는 아버지가 손을 쓰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선수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빌포르는 상중에 3개월 동안 발랑틴을 집에 가두다시피 해놓고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공증인과 프란츠를 불렀다. 프란츠 데핀의 남작이 결혼 서약서에 서명하러 왔다. 프랑스에서는 결혼 예식과는 상관없이 신랑 신부와 후견인들이 결혼 증명서에 서명만 하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했다. 신랑과 신부의 재산이 각각 얼마가 되며 유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물려주느냐 하는 것 역시 공증인을 세워 서명만 하면 되었다. 공증인과 프란츠가 도착하자 빌포르는 그들을 객실로 안내해 결혼 수속을 받기 시작했다. 발랑틴은 절망감에 빠져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객실문이 열리며 노아르티의 백작에 충실한 하인 발로아가 나타났다.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노아르티의 백장님께서 지금 즉시 프란츠 남장님을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빌포르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다. 무슨 일로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알았네. 결혼 증명서에 서명하고 나서 가겠다고 전하게 아닙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꼭 만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프란츠가 말했다. 가서 뵙겠습니다. 저 역시 노아르티의 백장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프란츠는 빌포르가 만류할 틈조차 없이 객실을 나갔다. 빌포르와 그의 부인은 그저 손을 놓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2층에서는 중풍에 걸려 계속 누워만 있던 노아르티의 백작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알라기자에 앉아 프란츠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아르티의 백작은 손에 낡은 서류뭉치를 들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온 프란츠에게 노아르티의 백작은 그 서류뭉치를 내밀었다. 그 서류는 1815년 2월 5일 보나파리트 당 집회 보고서였다. 프란츠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1815년 2월 5일 생자크거리 보나파르트 당클럽의 집회에 대한 기록 맨 앞줄을 읽은 프란츠는 놀란 듯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1815년 2월 5일은 제 아버지가 암살당한 날입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으나 노아르티의 백작은 계속 읽으라고 손짓했다. 프란츠는 이내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인 데핀의 장군과 보나파르트 당 회장의 결투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나폴레옹 군대에서 나폴레옹을 섬겼던 프란츠의 아버지는 누이 18세가 왕위에 오르자 누이 18세로부터 남작 칭호를 받았다. 보나파르트 당은 데핀의 장군이 계속 나폴레옹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장군은 이를 거절하고 누이 18세를 섬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 집회의 회장이 명예로운 결투를 요청했고 장군과 회장은 검을 들고 정식으로 결투에 임했다. 그 결과 장군은 회장의 검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프란츠는 슬픔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제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한 이 회장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장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누아르티의 백작은 그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서류 속에 있는 나라는 단어를 가리켰다. 설마 당신이 당신이 내 아버님을 죽인 거로군요. 프란츠는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절규에 가득 찬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누아르티의 백작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프란츠와 발랑틴의 결혼은 무산되고 말았다. 발랑틴은 사랑하는 막시밀리안과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으나 빌포르는 좋은 귀족 가문과 인연을 맺지 못하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밀포르 부인은 외조부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발랑틴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하자 위기를 느꼈다. 며칠 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이었다. 발랑틴이 할아버지 누아르티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인 발루아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발루아 많이 더운가 봐요. 발랑틴이 물었다. 아침부터 바쁘게 뛰어다녔더니 무척 덥습니다. 그러자 누아르티에가 눈짓으로 쟁반에 담긴 레모네이드 물병을 가리켰다. 조금 전에 누아르티에가 반쯤 마시고 남은 것이었다. 그때 하인이 누아르티에 백작에 주치의의 방문을 알려왔다. 발루아가 문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방문을 열려고 문거리를 잡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이내 바닥에 쓰러졌다. 발랑틴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 사이 빌프루아 의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아 갑자기 쓰러졌어요. 발루아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숨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발루아가 힘겹게 말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덥다고 해서 저 병에 든 레모네이드를 마셨는데요. 발량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건 할아버지도 마셨어요. 소란이 일자 빌프루 부인도 놀라서 들어왔다. 의사는 발루아가 마셨던 레모네이드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노아르트의 백작을 돌아보았다. 백작님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십니까? 노아르트의 백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발루아의 이마에는 부풀어오른 혈관과 근육의 경련으로 인해 삶과 죽음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발루아는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며 무섭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아르트의 백작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의 마음은 하인이라기보다는 오랜 친구인 이 불쌍한 늙은 하인을 구해주려고 다름질치고 있었으나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 손 쓸 틈도 없이 발루아의 움직임이 서서히 멎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발랑틴이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이건 독살입니다. 그러자 빌포르 부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발랑틴을 바라보았다. 모두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다. 빌포르는 의사를 데리고 방을 나갔다. 총장님 이건 분명히 독살입니다. 의사가 빌포르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생매랑 후작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도 의심스러웠지만 이 저택에 온 지 하루 만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단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의사선생 장모님은 파리로 오는 도중에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리 되신 거 아닌가요? 슬픔 때문에 하루 만에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독살입니다. 이 하인의 경우에는 대신 살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 분명 노아르티의 백장님을 노렸을 겁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치료를 위해서 레모네이드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독약을 아주 조금씩 사용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총장님 제가 하는 말을 마음을 굳게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빌프루에게 말했다. 거의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독약을 판별해내는 방법이 하나 있지요. 빌프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독약은 제비꽃이럽을 녹색으로 변색시키지요. 제가 조금 전 하녀에게 부탁했던 제비꽃 시럽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의사는 문을 조금 열고 하녀의 손에서 두세 스푼의 시럽이 들어있는 잔을 받아들고는 다시 문을 닫았다. 이걸 보십시오. 자 이 찻잔엔 제비꽃 시럽이 있고 이 물병엔 아까 노아르티의 백작과 발로아가 마시고 남은 레모네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레모네이드가 순수한 레모네이드라면 이 제비꽃 시럽이 들어가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모네이드에 제가 말한 독약이 들어있을 경우엔 녹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빌포르는 심장이 무섭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의사는 천천히 제비꽃 시럽 잔에다 레모네이드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자 시럽 잔 밑에 구름 같은 것이 뿌옇게 서리며 푸른색을 띄더니 이윽고 사파이어 색에서 오팔색으로 변하고 다시 오팔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색깔은 그대로 고정되어 버렸다. 실험 결과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보셨습니까 그 불쌍한 하인은 샹티나스 열매로 독살된 겁니다. 빌포르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떻게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빌포르는 누군가에게 항의하듯이 말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유감이지만 이 집안에는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가족 중에는 백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범인은 생매랑 후작도 그리고 후작부인도 죽였지요. 선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물론 그때는 증상을 보았을 때 독살로 의심이 되었지만 단언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따님의 결혼이 무산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노아르티의 백자께서 최초의 유언장을 무효로 만드시고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셨지요. 최초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프란츠 남작가의 결혼이 무산되고 나서 최초의 유언장을 무효로 만드시고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니 분명 세 번째 유언장을 또 쓰실까 봐 노아르티의 백작을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선생님의 말대로라면 그럼 범인은 고통과 충격에 찬 시선으로 빌포르가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아시겠지요. 누가 범인인지 아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빌포르시 이 문제는 그렇게 외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가족 전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노아르티의 백작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 범인은 생매랑 후작에게 보낼 약을 직접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후작이 죽었지요. 또 범인은 후작 부인의 탕약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후작 부인도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노아르티의 백작이 매일 아침 마시는 레모네이드를 손수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괴로우시겠지만 괴로우시겠지만 그 범인에게 벌을 주시고 경고를 해야 합니다. 수도원 같은 데로 보내서 여생을 기도와 회계로 마치게 하는 건 어떤지요. 빌포르는 눈을 내리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빌포르시 빌포르시 이건 해독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효가 번개처럼 빨리 돌아 사람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생각하셔야 지요. 그 말을 끝으로 의사는 노아르티의 백작을 진찰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빌포르는 의사가 돌아간 후 발랑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발랑틴은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발랑틴의 눈물을 넋을 넣고 바라보고 있던 빌포르가 아내의 얼굴로 눈을 돌렸을 때였다. 빌포르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의 얼굴 뒤에 숨겨진 열게 비치는 냉혹한 미소에 순간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시 마주한 그녀의 얼굴에는 연이어서 터진 집안의 우한에 지친 듯한 애잔한 미소만이 떠올라 있었다. 잔인하 통신 한편 빌포르가의 혼인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몰세르 백작은 아들의 결혼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논해야겠다는 생각에 당글라르를 방문했다. 그는 육군 중장의 예복을 갖춰있고 훈장이란 훈장은 모두 달고 위험과 명예를 온몸에 두른 채 당글라르를 만났다. 몰세르는 자신이 아이들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당글라르가 분명 좋아하려니 생각하고 일체의 외교적인 말들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갔다. 남자 오랫동안 미루어두었으나 일찍이 우리가 했던 중요한 약속을 이제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약속이라니요 무슨 약속 말입니까 당글라르는 상대방의 한 말의 뜻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 진작에 이렇게 실천에 옮겼어야 하는데 그동안 내겐 아들이라곤 그 녀석 하나밖에 없어서 결혼시킬 생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서투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섭섭하셨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몰세르 백작은 당글라르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남자 우리 아들 알베르드 몰세르 자작에게 따님 외제니 당글라르 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당글라르는 호의를 가지기는 커녕 이마세를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데 백자 대답을 드리기 전에 우선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다니요. 이 결혼 얘기를 한 후로 8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생각해볼 시간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백작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매일매일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아 생각을 했던 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 군요. 남작 실은 말입니다. 백자 지난 2주일 동안 여러가지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남작 당신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만났지요. 그 사람과는 총정 만나지요. 우리는 꽤 절친한 친구랍니다. 모르셨습니까? 당글라르는 가슴을 펴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남작 최근에 백작을 만났을 때 당신은 내가 아이들 결혼일에 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말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겁니다. 나는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작은 갑자기 마음이 변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나를 모욕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글라르는 더 이상 처음 같은 말투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한 어저로 말했다. 백자, 제가 이렇게 신중하게 구는 것을 보고 놀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십니다.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아주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우리가 어제 오늘 사귄 사이라면 그 정도로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아주 오랜 친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약속을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투로 나온다면 그 이유만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글라르는 비겁했다. 하지만 남에게 비겁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몰세르의 말투가 귀에 커슬렸다.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백자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유가 있고 말고요. 하지만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렵군요. 남자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입을 다무시겠다 이겁니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남자 당신이 이 결혼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백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십니까? 다만 결정을 연기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럼 내가 당신이 다시 마음을 돌릴 것을 기대하고 얌전히 구력을 참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까? 거 백작 성격은 여전하시군요. 그렇게 기다려주시지 못하겠다면 이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몰세린은 분노가 폭발하려는 것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이마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거기에는 자존심을 상했다는 것보다 막연한 불안의 빛이 서려있었다. 당글라르 남자 우리는 옛날부터 오랜 친구 사이가 아닙니까? 그러니 비차에 잘 대해야 하지 않겠소? 도대체 내 자식이 어떤 실수를 했기에 이렇게 남자계 신용을 잃었는지 좀 드러나 봅시다. 백작 이건 아드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란 이게 전부 입니다. 당글라르는 몰세르가 수그러드는 것을 보자 거만하게 대답했다. 그럼 도대체 누구 때문이란 말씀이요? 몰세르는 얼굴빛이 창백해지며 목소리까지 변해서 물었다. 그런 표정을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던 당글라르는 침착한 눈으로 상대방을 쏘아보며 말했다. 백작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몰세리는 분노를 참느라 신경질적으로 온몸을 떨었다. 몰세리는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억누르며 말했다. 나에겐 남작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소. 당신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내 처에 관한 일이오. 아니면 내 재산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의견이 당신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까? 뭘 또 그렇게 흥분을 하셔서 천만 해요. 그런 건 다 아닙니다. 당글라르가 대답했다. 그런 건 어차피 다 알고 약속했으니까요. 자 이제 그 이상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이쯤 해 두십시다. 그리고 우리 시기를 미룹시다. 연기하는 것뿐이지 바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딸은 이제 열일곱 살이고 백작 당신 아들도 스물한 살인데 뭐가 그리 급할 거 있습니까? 잠시 이 문제에서 떠나 있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겠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여러가지 사태가 새로 생길 테고 어제는 암담한 것 같던 일도 다음 날이 되면 밝아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루 사이에 중상 물약을 당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 남자 중상 물약이라니 누가 날 중상합디까 백작 거 글쎄 자꾸 캐묻지 말라니까 그러십니다. 남자 그러니까 나는 잠자코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오? 이 보십시오 백작 마음 아프긴 내가 더 아픕니다. 아 그렇고 말고요. 백작보다는 제가 더 하죠. 파혼이란 원래 신랑 측보다는 신부 측의 손해가 더 큰 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 말을 끝으로 몰세르 백작은 당글라리의 집을 서둘러 나갔다. 당글라리는 몰세르가 이쪽에서 훈담을 거절하는 이유가 몰세르 자신에게 있느냐는 말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튿날 아침 당글라르는 두 선어 종류의 신문을 젖혀놓고 앵파르시알지를 집어들었다. 앵파르시알지는 바로 보샹이 편집주간으로 있는 신문이었다. 그는 잔인화 통신이라는 짤막한 기사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됐어. 이 신문 기사가 파원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군. 바로 그날 아침 아홉시경 알베르드 몰세르는 검은 옷에 단추를 채우고 급한 걸음걸이로 샹젤리제의 몬테크리스도 백작 저택을 방문했다. 몬테크리스토는 사격장에 있었다. 사격장 앞에 백작의 마부와 마차가 서있었다. 알베르가 사격장 근처에 다가가자 총소리가 규칙적으로 두 번 났다. 좁은 정원에는 안내원이 서있었다. 잠시 후 하인의 정가를 받은 백작이 문 앞에 나타났다. 백작님 아침부터 약속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알베르 자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백작님 전 오늘 결투를 합니다. 아니 왜 결투를 하려 합니까? 싸우기 위해서죠. 그렇겠지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는 말입니다. 명예 때문입니다. 명예 때문이라면 그건 중대한 일이군요. 네 중대하지요. 그래서 한 가지 백작께 부탁을 드리려고 온 겁니다. 뭡니까? 백작께서 제 입회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무튼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몬테크리스토는 사격장 입구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사격수들은 거기에서 손을 씻게 되어 있었다. 몬테크리스토와 알베르는 백작에 마차에 올랐다. 잠시 후 그들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집 앞에서 내렸다. 몬테크리스토는 알베르를 서재로 안내하고 의자를 권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자 알베르 자자 이제 침착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보시다시피 전 이렇게 침착합니다. 결투를 할 상대는 누굽니까? 보생입니다. 그 사람과는 친구 사이가 아닙니까? 친구라도 결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백작님 이걸 좀 읽어보십시오. 알베르는 몬테크리스토에게 신문을 내밀었다.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있었다. 잔인화 통신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던 사실이 하나 드러났다. 잔인화 시를 방어하고 있던 성각은 알리 테베린 파샤가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던 한 프랑스 장교 페르낭에 의해 터키군에 넘어갔다. 파샤는 총독을 뜻하는 경칭이다. 알베르 자자 이 기사를 보고 왜 기분이 상하셨소? 왜라니요? 그리스의 잔인화 성각이 페르낭이라는 장교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게 당신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있습니다. 제 아버지 몰세르 백작의 이름이 페르낭이거든요. 그럼 아버님께서 알리 파샤 밑에 계셨었나요? 네. 아버지는 그리스의 독립을 위해 알리 파샤를 도우신 분입니다. 이런 비난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확실히 좀 짚어봅시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확실한 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알베르자작 그 페르낭이라는 장교가 바로 몰세르 백작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이 프랑스에서 누가 있습니까? 1822년인가 1823년에 함락된 잔인화를 지금 와서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모라는 겁니다. 전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그 훌륭한 이름에 의욕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발표한 보생에게 결투를 위한 이 폐인을 두 사람 보내서 기사를 취소시키겠습니다. 아마 취소는 안 할 겁니다. 그럼 결투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투 까지는 하지 마시오. 저쪽에서 아마 당시 그리스 군대에는 페르낭이란 이름을 가진 장교가 50명쯤은 있었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도 결투는 할 생각입니다. 그런 소문이 완전히 없어져야지요. 훌륭한 군인이고 그렇게 빛나는 역사를 이루어 놓은 아버지한테 그런 소문은 정말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인 알베르 자작의 입장에선 그렇겠군요. 기사를 취소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사는 낼 수 있겠지요. 페르낭이라는 자는 몰세르 백작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려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완전히 취소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어이 포샹에게 이 페인들을 보내겠소? 물론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인이 되어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결투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결투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반대입니다. 사건의 진위를 떠나서 승자가 진실을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요. 그럼 조금 전에는 그 주장과는 맞지 않는 연습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인간은 고립되어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미친 사람들 속에서 살려면 미치는 연습도 해두어야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도전을 해와서 이 페인을 보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모욕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럼 백장님도 결국 결투를 인정은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왜 저를 말리는 겁니까? 내 말은 결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중대한 일이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보생은 깊이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단 말입니까? 알베르자작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지 않겠소?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저는 그런 가정은 생각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알베르자작 어쨌든 보생 씨에게 이 폐인을 보내는 건 그만두고 직접 가서 만나세요. 하지만 그건 상예에 어긋나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보통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직접 가야 사건이 당신과 보생 사이에서 끝납니다. 그럼 백자께서는 이 폐인을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보생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소. 혼자서요? 알베르자작 남의 자존심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우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럴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투를 해야 한다면 백자께서 제 입회인이 대주시겠습니까? 알베르자작 그동안 나는 당신에게 모든 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알라리 있을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프란츠와 샤토 르노에게 부탁하죠. 그 두 사람이면 좋겠군요. 그럼 결투를 하게 될 때 저에게 검과 권총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는 있으시죠?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백작 당신은 결국 어디에도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알베르자작 알베르는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보샹의 신문사를 향해 달렸다. 보샹은 먼지투성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바닥에는 종이더미가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알베르는 종이더미를 넘어 보샹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나 보샹은 정작 신문기사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기사를 취소해달라는 알베르를 황당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보샹 내가 왜 여길 왔는지 자네는 정말 모르는 것 같군. 정말 나는 모르겠네. 무슨 기사를 말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 자 그럼 보라고 내가 가져왔으니까. 알베르는 신문을 보샹에게 내밀었다. 보샹은 급히 읽어내려갔다. 잔이나 통신에 의하면 어때 중대한 기사지 그런데 자네가 몰랐나 이해가 안되는군 알베르 그 프랑스 장교라는 사람하고 자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자네 친척이라도 되나? 보샹이 물었다. 그렇다면 좋아 알베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자네 마음이 편안해지겠나? 보샹이 다정하게 말했다. 보샹 이 기사를 취소해 주게. 보샹은 알베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호의가 어려 있었으나 당혹스러워하는 기색 또한 감출 수가 없었다. 알베르 취소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보샹 자네 신문에서 내 가족이 비난을 받았네. 그래서 취소를 요구하러 온 거야. 비난을 받았으니까 취소를 요구한다.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미안하지만 알베르 자네 말솜씨가 없군. 말솜씨라면 별로 잘할 생각도 없네. 나는 다만 이 기사의 취소를 요구하러 왔을 뿐이야. 꼭 취소시켜야겠네. 자네는 내 친구가 아닌가. 알베르 내가 자네 친구라도 말이야.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자네는 지금 초조하고 화가 나 있군. 그런데 도대체 그 페르낭이라는 친척이 누군가? 바로 내 아버지야. 몰세르 백자 전쟁 경험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 장군이지. 그 고귀한 이력을 이렇게 흙탕물로 더럽히려 하다니 말이 되나? 자네 아버님이라고? 그렇다면 얘기가 또 다르군. 자네가 화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군. 하지만 알베르 이 기사에 나온 페르낭이라는 사람이 자네 아버지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나? 물론 그런 말은 없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일세. 그러니까 그런 소문의 근원이 될 만한 이 기사를 취소시켜야 된다는 거야. 보생은 눈을 들어 알베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다시 눈을 내리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보생 취소해 주겠지? 그러지. 고맙네. 알베르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취소하겠네. 보생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진실은 분명히 밝혀져야 하니까 내가 꼭 밝혀주겠네. 하지만 보생 이 사건을 밝히고 말고 할 게 도대체 어디 있나. 만약 그 파렴치한 중상 모략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네와 결투를 할 거네. 이것 보게 몰세르 자자 위협은 하지 말게. 그런 건 적일 경우에도 못 참는 법인데 친구한테 서라니 참을 수가 없군. 그래 자네는 내 명예를 걸고 알지도 못하는 페르낭 대령에 관한 기사를 취소해 달란 말인가? 그래 바로 내가 요구하는 게 그거야. 취소를 안 해주면 결투를 하겠단 말이지. 보생 물론이네. 알베르 그 기사는 내가 싫은 게 아니야. 나는 그 기사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자네의 행동을 보고 나는 비로소 그 기사에 관심이 생긴 거라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한 진이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그렇다면 보상 입회인들을 보내겠네. 그 사람들과 장수와 무기에 관해서 협의하도록 하게. 존네 알베르 정 그렇다면 자네의 결두 신청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내가 자네를 죽이게 되거나 자네가 날 죽이게 될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네. 내게 3주일만 여유를 주게. 3주일 후에 내가 자네를 만나서 그 기사에 대해서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그래서 취소를 하든지 자네가 택하는 대로 내 칼자루에서 칼을 빼든지 총을 꺼내든지 하겠네. 3주만 기다려주게 알베르. 보생 그동안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면 그 3주는 300년 같이 느껴질 거야. 알베르 자네가 내 친구라면 참아주게. 좋아. 3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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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후엔 연기하거나 도망갈 핑계를 대는 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 3주일 후 오늘이 8월 29일이니까 9월 21일까지야. 그때까진 우리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거리를 좀 두자고. 진술서 몰세르백작이 당글나리의 냉담한 태도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날 저녁 화려한 옷차림에 금발머리의 청년이 당글나리의 집을 방문했다. 그 청년은 당글나리에게 한 사나이로서 외제니라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청녀를 바칠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행복을 찾았노라고 말했다. 그 청년은 이탈리아의 귀족이자 백만장자로 알려진 앙드레아 카바르칸티였다. 당글나리는 그 청년의 그런 말을 진작부터 기다려왔으므로 마침내 그 말을 듣게 되자 몰세르백작가 얘기하면서 어둡게 가라앉았던 마음에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청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당글나리는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데 앙드레아씨 그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재상 관계는 누구하고 의논해야 할까요? 뭐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선 아버지들끼리 적당한 타협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 마음에 들 아가씨와 결혼할 경우에 매년 15만 리브류를 주겠다는 어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그 돈은 아버지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앙드레아씨 나는 딸아이가 결혼을 할 때 50만 프랑을 줄 생각입니다. 게다가 딸아이는 나의 유일한 상속자란 말씀입니다. 남장님 그리고 이건 평소에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200만 프랑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은 남장님께 맡기겠습니다. 200만 프랑의 돈을 수안 있는 분이 굴리게 된다면 이율이 1알은 될 게 아닙니까? 나는 늘 4푼의 이율의 돈을 맞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사위의 돈을 맞는다면야 5푼은 드리죠. 이익은 반으로 나누기로 합시다. 거참 조수다. 앙드레아는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 천박한 성품을 그대로 폭로하고 말았다. 늘 조심하면서도 정체를 감춘 채 뒤집어 쓰고 있는 기족의 달이 이렇게 때때로 벗겨지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음 순간 얼른 정신을 차렸다. 아 실례했습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뛰어오를 것처럼 너무 좋아서요. 정말 그렇게 되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기 어렵군요. 감사합니다. 앙드레아는 급히 귀족의 품위를 되찾았다. 그럼 앙드레아 씨 우리 이 얘긴 일단 매듭지운 걸로 생각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래의 장인과의 대화는 끝난 셈이군요. 그럼 이번엔 은행가인 당글라르 남장님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얼 말이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남장님의 은행에서 제가 4천 프랑 정도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몬테크리스도 백자께서 부족할 것 같다 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2만 프랑의 어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진해서 보내주신 거지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손수 서명을 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받겠습니다. 당글라리는 어음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래 내일 몇 시까지 필요하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출납 개원을 시켜서 2만 4천 프랑을 영수증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내일은 제가 지방에 좀 갈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시에 프랑스 호텔로 보내드리지요. 아직 거기 투숙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튿날 당글라르는 2만 4천 프랑의 돈을 앙드레아 카바르칸티에게 전해지도록 했다. 그리고 앙드레아는 카드루스를 위해 200프랑을 남기고 외출했다. 앙드레아는 그 위험한 친구를 피하기 위해 저녁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돌아왔다. 그러나 호텔에 안뜰 포석을 받기가 무섭게 호텔 문지기가 급히 다가왔다. 공작 카카 그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앙드레아의 머릿속에서 줄곧 떠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기억에 없는 인물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공작 카카 수당을 주시고 있는 그 남자 말씀 잊죠. 앙드레아는 자신을 공작 카카라고 부르도록 했다. 그래 내가 주라고 두고 간 200프랑은 주었나? 예 카카 전에 주었습니다만 받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짜증이 묻어났다. 그때 였다. 카드루스가 껄렁껄렁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청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얼른 카드루스의 팔을 잡고 호텔에서 멀찌감찌 떨어져 거리로 나섰다. 이거 봐 베네데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어떤 사인가?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친구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꼬박꼬박 200프랑씩 주고 있잖아. 내가 말이야 늙어가면서 자네한테 잔돈품 받아서 쓰니까 영 살맛이 안 나.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있구만. 이거 봐 카드루스 카드루스 그 주제에 이렇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베네데토 너 원래 이렇게 쨔쨔한 놈이었냐? 너는 돈 많은 당글라루 남장님의 사이가 될 몸이 아닌가? 베네데토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내가 생각은 좀 하는 편이거든. 사실을 말하면 당글라르 그놈과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지. 내가 찾아가면 박대하진 못할걸. 더군다나 사위감인 너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을 거고 나는 아주 얘기할 것이 무궁무진하거든. 점점 비겁하게 구른군 카드루스. 그래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가만 듣고 있자니 정말 웃기는군. 자네 귀족 행세를 하더니 내 앞에서도 귀족 행세를 하려고 어림없지. 원하는 걸 얘기해봐. 내가 말이야 이 나이에 이렇게는 못 살겠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해? 당신이? 내 사업이라면 알잖아. 아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군. 시간은 흘러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군. 이봐 베네데토 너무 그러지 말고 협조 좀 해. 그러면 나도 자네 인생에 협조를 할 것이야. 알아 듣겠나?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자네 몬테크리스도 백작하고 친하지? 그래서 그 백작이 샹젤리제 집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뭐 여행도 잘 가고 그 오태유 별장에서 지내기도 한다면서 그래서 뭔데 뭘 알고 싶어 그 백작이 말일세 오태유 별장으로 가는 나를 알려주게 아 내일 오태유 별장에서 만찬이 있다고 하던데 귀족들은 뭔 만찬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카드루스가 원하는 것을 술술 말해 주었다 오 그런가 그거 잘됐구만 그럼 하인들도 따라가겠네 그 오태유 별장으로 말일세 베네데토 니가 할 일은 샹젤리제 저택에 지도를 그려주는 거야 그 정도야 해줄 수 있지 않나 우리 사이에 다음 날 몬테 크리스토는 오태유 별장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오늘 밤 어떤 사나이가 샹젤리제 저택에 숨어 들어가 침실과 서재를 털려고 한다는 것을 급히 알려드립니다 백작은 편지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샹젤리제 저택의 하인들을 모두 부른 다음 알리 한 사람만을 데리고 샹젤리제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2층 침실로 올라가 총으로 무장한 다음 도둑을 기다렸다 숨을 죽인 채 한참을 기다리자 거실 창문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몬테크리스토와 알리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보였다 이윽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구멍으로 슬그머니 손이 들어와 창문 손잡이를 돌렸다 이윽고 창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숨어 들어왔다 실내는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도둑은 잠시 동안 바스락거리더니 인해 성냥불을 켜고 준비해온 초에 불을 붙이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촛불은 거실 곳곳을 비추었고 도둑의 얼굴도 함께 비추었다 백작은 백작은 도둑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듯 뒷걸음을 치더니 갑자기 신부가 입는 검은 옷을 가져왔다 몬테크리스토는 칼로 찔러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 조끼를 입고 그 위에 신부복을 입은 채 머리에는 가발을 썼다 그리고 촛불을 켜들고는 카드루스에게 다가갔다 흔들리는 촛불의 의지에 한창 도둑질을 하던 카드루스는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카드루스씨 이런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부재중이어서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설마 도둑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내가 준 다이아몬드로 인해서 감옥에 가더니 탈옥해서 또다시 나쁜 짓을 꾸미는 건가 부전이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저는 탈옥을 탈옥을 한 게 아닙니다 윌모경이라는 분께서 저와 베네데토를 구해주신 겁니다 윌모경이라 그래 대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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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의 대단한 부자의 사위가 대단한 부자의 사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니 시키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 펜과 종이가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카드루스는 고분고분 백작의 말을 들었다 당글라르 당글라르 남장님 당신이 사위로 맞으려고 하는 앙드레아 자작은 사실 저와 함께 툴롱 감옥에서 탈옥한 죄수입니다 앙드레아 자작의 원래 이름은 베네데토로 부모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베네데토의 감방 동기 가스파르 카드루스 다 적었나 그렇습니다 신부님 카드루스는 그 종이를 몬테크리스토에게 건네주었다 이번만은 용서해주도록 하겠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거라 카드루스는 창문으로 나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몬테크리스토는 창가에서 카드루스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카드루스가 정원을 가로질러 담을 넘는 순간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몬테크리스토와 알리는 그 소리를 듣자 급히 뛰어나갔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카드루스를 집안으로 데려와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펴보았다 칼에 찔린 세 곳 모두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깊은 상처였다 몬테크리스토는 알리에게 빌포르 총장과 의사를 불러오도록 명령했다 신부님 그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놈은 틀림없이 베네데토였습니다 그 더러운 놈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런 죽일 놈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말한 그 사실을 증거 서류로 만드는 거다 서류는 내가 쓸 테니 너는 서명만 하면 된다 신부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카드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고 몬테크리스토가 받아 적었다 나는 툴롱 감옥에서 함께 탈출한 죄수 59호 베네데토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고 죽어갑니다 가스파르 카드루스 카드루스는 죽음에 이른 숨가쁜 목소리로 끊임없이 베네데토를 원망하고 욕했다 그러자 몬테크리스토는 나직하지만 힘찬 목소리로 카드루스에게 말했다 카드루스 죄를 지은 죄를 지은 자는 언제고 벌을 받게 마련이다 베네데토를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지은 죄를 하느님께 뉘우쳐라 신부님 내가 뉘우칠 게 뭐가 그렇게 있소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고 있는데 이런 억울할 때가 다 있소 그런데도 내가 하느님을 믿을 것 같소 네놈에게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자 내 얼굴을 잘 봐라 몬테크리스토는 조용히 가발을 벗고 신부복을 벗어 던졌다 오 당신은 윌모경이 아니오 그보다 좀 더 옛날일을 생각해보거라 몬테크리스토는 허리를 굽혀 그의 귀에 나지막하게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그러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카드루스의 얼굴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카드루스는 상처의 아픔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오 하느님 정말 이 세상에 살아계셨군요 부디 저를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러고는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몬테크리스토는 빗기 없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을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군 얼마 후 빌포르와 의사가 달려왔을 때 카드루스의 시신 옆에서는 부존이 신부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 죽은 도둑이 남겨놓은 진술서에는 살인자가 베네데토라는 것이 밝혀져 있었다 경찰은 그 범인의 뒤를 쫓기 위해 사방으로 형사대를 깔았다 카드루스의 단독 촛불 열쇠 꾸러미 그리고 조끼를 제외한 옷 일체가 재판소의 증거보관소의 보관되었다 백작은 이 사건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건은 오태위에 가 있는 동안 발생했으므로 부존이 신부에게서 들은 일 이외에는 일체 모르고 있다 부존이 신부는 백작의 서재에 있는 기증한 문원들을 조사할 것이 있어 공교롭게도 그날 밤을 백작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 베르트치오는 베네데토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얼굴색이 변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베르트치오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했다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불려온 빌포르는 사건을 자기가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맡았던 모든 범죄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3주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했다 그 후 한동안 파리사교계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저택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이야기로 들끓었다 빌포르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범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베네디토라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몬테크리스도 백작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차츰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 남지 않은 외제니 당글라르 양과 앙드레아 카바르칸티 자작사이의 결혼으로 화제가 옮겨져 갔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공표된 바나 다름이 없어 신랑이 될 청년은 약혼자의 자격으로 당글라르 남작의 집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보생이 제시한 결투 유예기간인 3주가 지난 어느 날 보생이 뜻밖의 소식을 갖고 알베르를 찾아왔다 그동안 알베르는 기사와 관련해 시간에 맡기라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충고가 옳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다 알리테베린 파샤를 배신하고 잔인화 성을 팔아넘긴 프랑스 장교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알베르는 여전히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짧은 기사 속에는 상대를 해치려는 아기가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구인 보생이 그 기사를 대하는 방식이 알베르에게는 쓰라린 기억으로 남았다 아침 일찍 알베르를 찾아온 보생은 침통한 표정으로 알베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해주었다 보생 자네의 요구대로 3주를 기다렸네 이제 그 기사를 취소할 수 있겠지 알베르 나는 3주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네 친구와 목숨을 거는 결투를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취소 할 텐가 결투를 할 텐가 그동안 나는 그리스에 다녀왔어 그리스 그럼 잔인하에 그렇다면 보생 아버지가 중상모략 당했다는 게 더 확실해졌겠군 알베르 그게 사실은 보생 자네 망설이는 것 같군 자네 신문사 특파원이 잘못된 기사를 보냈다는 걸 그렇게 인정하기가 힘든가 보생은 힘겨운 듯 쉽게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입술을 달싹거렸다 알베르 사실은 말이야 불행히도 그 기사는 사실이었어 뭐라고 그럼 잔인하성을 팔아넘긴 그 배신자가 알베르는 차마 그 다음 말을 입밖에 내지 못했다 알베르 이걸 보게 보생은 서류를 한 장 꺼내 보여주었다 이게 그 증거 서류야 그것은 알리 알리 테베린 파샤를 섬기는 페르낭 문데고 대령이 200만 크라운을 받고 배신했다는 잔인하에 믿을만한 증인 3명의 증언이었다 알리 파샤의 제사는 터키 황제에게 귀속되었으며 일부는 페르낭 문데고에게 상속되었다 알베르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쓰러졌다 알베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알리 파샤 군의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아버지를 크게 신임하던 알리 파샤가 뒷일을 부탁하며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알베르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서운 배신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침통한 슬픔에 잠긴 침묵이 잠시 흐른 뒤 알베르는 눈물을 쏟아냈다 친구의 발작적인 슬픔을 연민으로 지켜보던 보샤이 그에게 다가갔다 알베르 진정하게 나는 모든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고 싶었네 자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조사 결과는 그리스의 독립을 도울 목적으로 프랑스 정부에서 군사 교관으로 파견되어 알리 테베린 총독에 의해서 총사령관 자리까지 올라갔던 페르낭 몬데고가 페르낭 몰세르 백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다네 나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자네와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달려왔네 알베르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알베르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 부모가 저지른 잘못이 자식인 우리한테까지 미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알베르 내 말 좀 들어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증거 그리고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대로 묻어버리면 어떻겠나 이 무서운 비밀을 자네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내 명예를 걸고 말하겠네 이 비밀이 절대로 내 입에서 새 나가는 일은 없을 거네 보생 자네는 정말 고귀한 친구야 알베르는 보생을 끌어안았다 그날 알베르는 보생에게서 받은 증거 서류를 마지막 한 조각까지 모조리 태웠다 알베르 한 조각의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도록 하게 보생 자네는 내 은인이야 자네 말대로 잊도록 하겠네 나에게 남은 것은 자네에게 바치는 우정뿐이야 서류 속 비밀은 마지막 연기 한 가닥을 끝으로 사라져버렸다 보생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망가져버린 것 같네 이제부터 난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내 손을 잡는 걸 뿌리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만약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런데 보생 그 기사 그 기사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사의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증오가 숨어있는 것 같네 아버지를 증오하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 게 분명해 알베르 이제 그만 잊고 힘을 내게 이렇게 격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네 보생은 알베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알베르 우리 몬테크리스도 백작을 만나러 가는 건 어떻겠나 알베르 자네 몬테크리스도 백작을 좋아하니까 이럴 때 만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거야 특히 백작은 뭘 캐묻는 걸 좋아하지 않지 그런 사람이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샹젤리제 저택을 찾아온 알베르와 보생을 보자 몬테크리스도는 그들을 무척 반겨주었다 알베르 자작 이제 그 기사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지요 네 백작님 말씀대로 시간에 맡긴 덕분입니다 그렇지요 소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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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되면 저절로 수그러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알베르자작 오늘 많이 우울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두통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몬테크리스도가 걱정스러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자작 머리가 아플 때 잘 듣는 약을 처방해 드리죠 실은 내가 잘 쓰는 약입니다 무슨 약입니까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거죠 여행이 바로 그 약입니다 나도 요즘 그 카드루스란 도둑이 내 집에서 죽고 난 후에 이 집에 있기가 거북해서 좀 떠나 있을까 합니다 알베르자작 어떻습니까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지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모든 걱정거리가 아주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니 정말 궁금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알베르는 다음날 몬테크리스도 백작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여행지는 노르망대였다 판결 알베르 알베르 알베르가 여행을 떠난 다음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다른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3주일 전에 앵파르샤 신문이 보도한 알리파샤를 배신했던 페르랑 몬데고라는 프랑스 사관은 현재 상원의원이자 육군 중장인 페르랑 몰세르 백작으로 판명되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의회에서는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다 의원 대부분이 시간이 되기도 전에 출석해서 이 불명예스러운 불상사에 대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몰세르 백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이 기사가 실린 신문을 구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몰세르 백작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각에 거만한 걸음걸이로 고개를 높이 쳐들고 의회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차에서 내려 복도를 거쳐 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도 수의들의 태도에서 위화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몰세르 백작이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이 넘어 있었다 몰세르 백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태도가 평상시와 조금 더 다르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평소보다 더 오만방자해 보였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몰세르 백작이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신문기사를 들고 있었으나 누구도 이 문제를 처음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몰세르의 정적으로 알려진 한 의원이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웅성거리던 장례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몰세르는 별로 탐탁지 않은 연설을 하곤 하는 그 의원에게 그토록 심오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몰세르는 지금부터 의회의 명예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이야기하려 한다는 말을 그저 심드렁하게 듣고 있었다 그러나 잔인하와 페르낭 문데고 대령이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무섭게 창백해졌다 모든 의원들의 시선이 몰세르를 향했다 도덕적 상처는 감출 수는 있으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 특징이다 언제고 만지면 피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기사의 낭독을 다 끝낸 그 의원은 개인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토의를 제의하는 것도 실은 의회 전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고 몰세르 백작의 명예 또한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를 벌여 이러한 중상모략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몰세르 백작의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몰세르 백작은 이 날벼락 같은 엄청난 재난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동료들 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처럼 두려움에 질린 태도는 무고한 자의 놀라움으로 보일 수도 있었으므로 몇몇 동료 의원들의 동정을 샀다 대체로 관대한 사람은 적의 불행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품고 있던 증오의 한계를 넘을 경우 연민을 느끼게 마련이다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조사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의장은 몰세르에게 결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얼마나 시일이 필요한지 물었다 몰세르는 어느 사이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었다 그리고 자신있게 말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이 모르고 있는 적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둠 속에 숨어서 본인에게 공격을 가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겁한 적과 싸우는 데는 조금의 시간도 필요치 않습니다 본인은 지체 없이 그 적을 응징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조사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몰세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럼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의장이 물었다 오늘부터 즉각 지시에 따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몰세르 백작이 제출할 서류를 심사하기 위해 열두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선임되었다 위원회의 회합은 귀족원 사무실에서 오후 여덟시부터 열기로 했다 한편 그 시각 몬테크리스토와 알베르는 누르망대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고 절친한 의원으로부터 의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당글라르는 죄를 범한 것이 확실한 몰세르가 도대체 무슨 수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파리 시민들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저녁 여덟시 회의장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몰세르는 서류뭉치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그에게서는 평소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침착하고 비장해 보였다 그런 그의 모습은 의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는 의원은 없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수희가 의장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다 의장은 편지를 받은 후 몰세르에게 발언을 허락했다 몰세르는 마치 운변하듯이 힘차게 말했다 저는 알리테베린 파샤로부터 그 당시 누구보다 큰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리테베린 총독께서 터키 황제와 생사가 걸린 교섭을 모두 저에게 맡긴 것만 보더라도 본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몰세르는 알리파샤가 하사한 인장 반지도 함께 증거품으로 내보였다 그 반지는 알리파샤가 편지를 봉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총독과 독대할 수 있는 출입증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터키 황제와의 교섭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채 잔인화에 돌아왔을 때 총독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알리파샤께서는 사랑하는 딸과 부인을 본인에게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또한 본인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몰세르의 말에 의원들은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동안의 의장은 수희에게서 받은 편지를 예사롭게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처음 몇 줄을 읽고 난 후 놀란 듯이 고개를 번쩍 들고 몰세르를 바라보았다 몰세르 백작 백작께서는 방금 잔인화의 총독이 자신의 딸과 부인을 백작께 맡겼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결국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갔을 때는 알리파샤의 부인 바실리키와 그의 딸 에데도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럼 백작께서는 그 부인과 딸과 잘 알고 지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독과 가까운 사이였고 또 그분이 저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총독의 부인과 딸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백작 그 부인과 딸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나중에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엔 제 목숨도 위험한 처지여서 그들을 찾으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물세르의 말이 끝나자 어쩐 일인지 의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백작 백작께서 방금 한 얘기를 증명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독의 측근이나 당시 그곳에서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프랑스 사람으로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증거라고는 다만 알리 테베린 총독에 편지를 몇 통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의 뜻을 표시하던 반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증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잉명의 제보 후에 지금까지 제가 떳떳하고 명예롭게 군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는 것 또한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몰세르의 그러한 의견에 찬성하는 소리가 회의장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왔다 그때 이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몰세르는 몰세르는 승리를 거머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 의장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그리고 몰세르 백작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몰세르 백작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증인은 백작의 결백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그 사건에 관계되는 편지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편지는 불문에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몰세르 백작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들고 있던 서류를 움켜지었다 열두 명의 위원들은 모두 그 편지를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몰세르 백작의 가슴 깊은 곳에서 본능적인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의장은 몰세르 백작의 얼굴이 구겨지든 창백해지든 상관없이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본인은 육군 중장 몰세르 백작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서 벌인 행각을 그리스에서 벌인 행각을 조사하는 미연회에 지극히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알리파샤가 죽을 때를 전후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리파샤의 부인 바실리키와 그의 딸 에데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겠으니 제 증언을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위원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라고 나서는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가 중상모략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제보해서 저에게 불명예를 안긴 사람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몰세르가 의장에게 물었다 그거야 곧 알게 되겠지요 초조한 시간이 흘러갔다 5분 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쏠렸다 수위 뒤로 한 여자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걸어들어왔다 의장은 그 여성에게 베일을 벗으라고 권했다 베일을 벗은 여자는 뛰어난 미인이었으며 그 행동 또한 무척 우아했다 다른 사람들에겐 이 아름답고 우아한 젊은 여자가 증인으로 나타난 것이 신기하고 호기심을 도두는 일이었으나 몰세르 백작은 그 여자를 공포가 뒤섞인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의장은 그 여자에게 의자의 안길을 권했으나 여자는 그냥 서 있겠다는 표시를 했다 몰세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장이 여자에게 물었다 마드모아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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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선 위원회에 본인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여인은 다소 애수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당시의 당신은 무척 어렸을 텐데요 어떻게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시 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참혹한 사건이어서 그때의 일이 기억 속에서 항상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헌데 그 사건이 마드모아젤 어떤 관계가 있기에 그렇게 참혹한 사건이라는 겁니까 그 사건은 제 아버님과 제 어머니 저희 가족 모두의 생사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알리파샤의 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돌아가신 바실리키입니다 제 이름은 에데입니다 그녀의 흥분한 듯 하면서도 위험에 찬 말은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몰세르 백작은 혈악을 맞은 듯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마드모아젤 이건 결코 의심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마드모아젤 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에데는 조그만 공단 주머니를 꺼냈다 여기에 제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쓰셨고 중신들이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증명서도 여기 있습니다 에피루스 대주교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프랑스 장교가 저와 제 어머니를 아르메니아의 엘 코르비라는 상인에게 팔아넘긴 증서입니다 그 장교는 터키 황제와 비열한 거래를 마친 후에 저와 제 어머니를 사심한 프랑에 노예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은인의 자기 은인의 딸과 부인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죠 열두명의 위원들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 가공할 만한 진술을 듣고 있었다 몰세린은 몰세린은 새파랗게 질렸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한편 에덴은 시종일간 침착하게 아라비아어로 적힌 매도 증서를 의장에게 증거로 제출했다 제출된 서류들이 아라비아어나 터키어로 쓰여졌으리라 생각한 의장은 의회의 통역을 불렀다 통역이 읽은 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터키 황제의 후궁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자이자 노예상인 엘 코비르는 프랑스의 귀족 몬테크리스도 백작에게 황제께 상납하기 위한 추정가격 80만 프랑의 에메랄드를 받고 잔이나의 총독 고 알리 테베린과 그의 처 바실리키의 딸이자 11살의 노예 에데를 양도한다 에덴은 7년 전 알리 테베린의 부하인 프랑스 육군 장교 페르낭 몬데고에게서 본인이 산 노예이다 위의 매매는 본인이 황제의 위촉에 의해 40만 프랑의 가격으로 성사되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본 증서를 작성함 서명 엘 코비르 본 증서에는 그 합법성을 인정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황제의 옥새를 날인한다 실제로 노예 상인의 서명 옆에는 황제의 옥새가 찍혀있었다 낭독이 끝나고 증서의 검열이 끝난 후에는 오로지 회의장에 어두운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몰세르 백작은 무시무시하게 타오르는 눈길로 에드를 쏘아보았다 자 그러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이 사항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이 에드에게 물었다 의장님 제 아버님이나 다름없는 몬테크리스토 스토 백작께서는 지금 노르망대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군요 당신의 신분이나 그 억울한 사연을 생각할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누가 마드모아젤에게 이렇게 하도록 권해주었습니까 권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의 슬픔과 억울함이 힘이 되어진 것 뿐입니다 때로는 분노가 삶의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훌륭하셨던 제 아버님의 복수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이 프랑스당을 밟게 된 후 그 배신자가 파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잠시도 쉬질 않았습니다 저의 눈과 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문이란 신문은 모두 읽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상을 알 수 있었고 타인의 생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오늘 저녁엔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도 신문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이 일과는 어떤 상관도 없습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나중에 혹여 이 일을 아시고 나무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늘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아버님의 복수를 할 기회가 왔으니까요 그동안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동료들은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얼굴 위에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뚜렷하게 자리를 잡았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당신은 이 여인을 잔인하의 총도 알리파샤의 딸로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 못합니다 이건 내 적들이 꾸며낸 음모입니다 그때였다 그때였다 우아하게 서있던 에베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몬세르 백작을 바라보며 무섭게 소리를 질렀다 진정 진정 나를 진정 나를 모르느냐 어째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 유감스럽게도 나는 내놈을 바로 알아보았다 너는 페르낭 몬데고 내 아버님의 군대에서 교관을 하던 프랑스 장교가 아니더냐 잔인하의 성을 적에게 팔아넘긴 건 내놈이 아니더냐 너의 은인의 생사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서 직접 콘스탄티노플로 파견되었으면서 터키 황제와 짜고 완전 사면을 허한다는 거짓 직설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바로 내놈이 아니더냐 너는 그 직설을 가지고 총독에게서 인장 반지를 받고 그 반지를 보이고 화약고를 지키던 부하를 속여서 그를 죽인 놈이 아니더냐 내놈은 은인을 배신하고 적에게 팔아 죽게 만든 놈이 아니더냐 그리고 나의 어머니와 나를 노예상에게 팔아먹은 게 내놈이 아니더냐 내 아버지의 생명과 재산과 내 어머니의 생명과 나의 인생까지 그리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 많은 동지들을 배반한 놈이 내놈이 아니더냐 내 아버지를 도우라고 프랑스 정부에서 파견했음에도 너의 조국 프랑스조차 속이고 배신한 놈이 아니더냐 살인자 내놈의 이마에는 아직도 내 주인의 피가 묻어있다 여러분 모두 저자를 잘 보십시오 저자의 피 묻은 이마를 보십시오 에데의 그 슬픔에 억눌린 말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쏟아져 나왔으므로 사람들의 눈은 몰세르 백작의 이마로 쏠렸다 몰세르 자신도 마치 알리파샤의 피가 느껴지는 듯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그러면 몰세르 백작이 정말로 그 페르낭 몬데고라는 장결한 말씀입니까 물론입니다 에데가 소리쳤다 나의 어머니 어머니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유로운 몸이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계셨다 너는 여왕이 될 수도 있었다 저놈의 얼굴을 잘 보아두어라 저놈이 너를 노예로 만들었다 내 아버님의 머리를 매단 것도 저놈이다 저 커다란 흉터가 있는 오른손을 잘 보아두어라 비록 내가 저놈의 얼굴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노예상에게서 그 말을 하나하나 받아든 저 흉터가 있는 손만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에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몰세르 백작이로 떨어져 내리며 백작에 버티고 있던 힘을 조금씩 도려내고 있었다 몰세르는 에데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실제로 흉터가 있는 자신의 손을 가슴속으로 얼른 감춰버렸다 몰세르 백작 우리 위원회의 재판은 평등하고도 숭고한 것입니다 백작에게도 방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답을 해보십시오 의원 두 사람을 선정해서 잔인하로 보내 조사를 더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몰세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인하에 조사단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몰세르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고 피키가 가신 얼굴로 비틀거리며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그 뒤로 의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몰세르 백작의 반역 매국 파렴치 행위를 인정합니다 위원회는 몰세르 백작이 반역과 매국 파렴치 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다음날 모든 신문에 알리파샤의 참극을 가져온 몰세르의 배신 행위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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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